음악 2004년 11월 28일 호주의 타즈메니아 주의 해안에서 돌로고래 2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세히 연구를 해본 결과 마지막 결론에 이른 것이 지도자의 방향감각 상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돌고래들은 집단으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지도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틀었어요 바다로 가야 될 것을 그때 악볕이 자기라는 해변가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이 결국에는 나머지 돌고래 때 무조건 맹종하는 그 돌고래 때가 지도자를 따라 다 해변으로 올라와서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의 잘못이 큰 재앙을 몰고 온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 황제에게 가는데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며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식량까지 다 버려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데 그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삽니다 바울 때문에 삽니다 275명 선장 선주 연료 백부장 군인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죄수와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예림의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30만 명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30만 명의 죄악이 중하지만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뒤집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 내가 그 성에 29만 9,999명의 죄악을 덮어주리라 사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 들고 사람 많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사람 찾습니다 사람 찾습니다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찾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127도에 있는 유대민족들이 다른 민족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왕후에서드는 삼촌 모르더기의 충고를 받고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의 신앙으로 온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 민족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바로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살릴 에스데이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를 위해 이 사명 때문에 조국을 떠나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에스데이 신앙을 내 것으로 삼고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째로 이 에스데이 신앙은 자신의 때를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얘기의 배경은 이라 합니다 유다 민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은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너부간네사리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유다왕 요고냐와 백성들과 함께 그때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조카 부모가 없는 그 조카를 딸처럼 키웠던 조카를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그 후에 모르드게는 왕조가 바뀌어서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점령했을 때 이 메데파사 왕 아하수에로 왕 때 궁궐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키운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 대신 하만이 그 대글문으로 출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엎드려 부복하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부복도 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왜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이 교만한 하만이 불러보니까 그 사람을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이 유대인이라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래 저건 죽어마땅하다 그런데 혼자 죽기에는 너무나 이 죄가 크니까 그 민족이 누구냐 127도에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127도에는 많은 민족이 살았다 오늘날 미국과 같습니다 합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유대민족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왕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이 간기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짚고 굵은 배를 입고 절을 무릅쓰고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유대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누운 자가 무수했더라 해서 에스더 왕후는 왕실 안에서 이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삼촌이 궁궐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배옷을 입고 그래서 내시하닥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했습니다 내시하닥에 오자 이르이르 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 너는 왕께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도록 하라 그때 에스더가 무슨 말을 했느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되는 것이 이 메데파사의 법입니다 삼촌 그걸 알지 못합니까 나더러 죽으라는 것입니까 다만 왕이 그에게 금호를 내밀면 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얻고 나간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못 나갔습니다 못 가겠다는 얘기죠 그때 모르드게가 회답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너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며 막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돌돌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되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에스드에게 전하자 에스드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잠자는 이 에스드가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리고는 모든 교류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사미를 단색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죽게 된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메스드는 이 에스드는 이 에스드는 모르드게의 말란 마디 때문에 깨어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 한마디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에스드는 자기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바로 사명입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의 자리에 올려놓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앉혔다면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움츠리했던 에스드 왕후를 깨웠습니다 에스드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사명인 모르드게의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에 스파크가 불꽃이 일어나고 가슴이 불길을 나 사명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잠자는 자녀들이 깨어나 이 땅을 살리는 이 시대의 에스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각 주류사회 정계 재계 학계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드처럼 엘리아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선교 1위 국가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 미국이 세계 제1의 원조국과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식 국가가 되어 마지막 선교의 불꽃을 이루기는 대봉을 일으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드의 신앙이 무엇이냐 가슴에 의분이 있는 신앙 여러분 에스드는 민족의 위기 앞에 가슴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에스드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만의 음모 앞에 분노했습니다 의분 가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에스드가 의분을 일으킨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누굽니까? 에스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라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아각은 누구냐? 아각은 사울랑이 살려준 아말렉의 왕입니다 여러분 출입기 17장 16절에 보면 요하께서 맹시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아각의 후손 한모다다의 아들 이 하만을 절대 그 앞에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만의 정체가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 위에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과 하나님 대대로 싸우는데 내가 아말렉의 후예인 이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 다 절을 해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틀었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닌 이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선봉장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에스드는 왕후에서 영광받고 모르드게는 127도의 총리의 자리에 하만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실하신 이유가 상세기 36장에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에스와 가나한 여인 사이 가나한 여인 아다와 에스가 결혼했어요 여러분 에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팥죽 한 글쎄 팔아버린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부모님이 싫어하는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가나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가나한 땅에 바할신상 섬기는 그 바할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바할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나한의 신이에요 그 신을 끌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그 바할신 안 섬겼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한 여인이 들어와 가나한 여인이 집안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후예가 뭡니까 에스와 가나한 여인의 후예가 아말렉입니다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비방송설교가 제크바닌프 박사는 오늘날 미국에 관영하는 문화가 바할의 문화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님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팽배한 이 미국에 팽배한 바할 문화와 싸우는 성도를 찾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매년 술 마시는데 31조 달러를 낭비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자들이 130만 명이 넘습니다 담배로 매년 10조 달러를 도박으로 매년 60조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매음으로 인해 900만 명 이상이 성병에 걸려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낙태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포르노 잡지가 홍수를 이루고 포르노를 수출하는 미국입니다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1994년 노스리치 지진이 났을 때 그 지진이 대형 포르노 회사를 강타했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홍수 심판은 사람이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소돔 고무라의 죄악은 동성애가 만년할 때 유황불로 뒤집어버린 죄악 심판이에요 그 죄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포르페이 최후의 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죄악에 참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에요 우리가 이 죄악을 막지 못하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로운 교회 하나 의로운 백성 하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기도 하며 중부기도 하는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교회를 인해 이 땅에 잠들어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극률이 베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림이와 오장일질의 말씀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말렉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발문화와 싸우는 교회 아말렉가 싸우는 순결한 교회를 찾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알의 세력과 싸우는 엘리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항공모함입니다 하나님이 위화하는 사탄과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즉 그리스도의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조국을 떠난 미국에 온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일어나 위기 속에 있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한국당을 알지도 못하는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우리 조국당에 와서 5만 명이 피 흘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땀이 그들의 죽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가보라고 하나님이 주변 여러분을 우리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이 미국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은 우리들이 이민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온화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시 이민자가 아니라 온화들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땅이 망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 한인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모르드게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애쓰도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깨닫고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뿌리박은 아말렉의 세력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 우리 하나님께로 인다는 진리사수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대부엉의 부엉의 내간에 불붙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더의 신앙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대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가 민족의 멸절 위기 앞에서 그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한 것은 모르대게가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운 겁니다 불꽃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민족을 건지기 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르대게에게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금식하게 하소서 자기 신여들도 함께 금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연합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지만 함께할 때 기지기를 한다 하나가 천을 쫓지만 둘은 이천이 아니라 둘은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능력 합심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의 위기와 갈등은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갈등하는 데서 옵니다 머뭇거리는 데서 위기가 옵니다 에스더는 일단 왕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후에 무서운 파워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단하면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인생은 결단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결단하고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강강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결단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자는 새 역사를 창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사흘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과 수산성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연합 전선을 펴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생깁니다 역전성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호하라 하니는 가르세데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 절박한 상황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함으로 손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환란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윤사명 장로님께서 갑자기 맹장 수술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토렌 사스피를 그리고 또 맹장 수술은 요즘 감기보다 더 쉽다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수술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질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윤정혜 권사님이 큰일 났다고 달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목요일 저녁은요 한밤중인데 완전히 생명의 위독한 상태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보다 더 쉽게 치료될 줄 알았던 맹장님 생명의 위독까지 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맹장염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의식불명 상태의 이틀이 되신 이 사실을 알고 온 교회 카톡으로 성도들에게 구역장 장로님들에게 연락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장로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간과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쫙 보내고 바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장로님 그렇게 건강했잖아요 테니스 잘하고 우리 장로님이 다른 사람 오르지 못하는 페루의 높은 언덕도 운동을 원하겠으니 건강이 좋으니까 막 뛰어다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100개국을 넘게 의로 선교다녔던 분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가라면 제일 먼저 달려갔던 이분의 별명이 윤바이처예요 슈바이처가 아닌 윤사명이니까 윤바이처가 신문에 크게 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이제 곧 이를 말해 이디오피아로 이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에 병원 큰 병원에 거기에 닥토로 은퇴한 후에 거기서 일생을 보금전하며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식을 준비했고 당회가 결정했고 이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금요일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을 때 윤 군사님께서 여보 여보 박목사님 오셨어 그자 처음으로 무의식 상태에 있던 장로님이 오른쪽 눈을 번쩍던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장로님 살았습니다 장로님 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장로님께서 제 손에 힘을 꽉꽉 잡는 거예요 이비는 호수가 꽤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아멘 아멘을 손으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각자 이태에서 윤 장로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의식을 회복시키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치지 못할 안병을 하나님이 고치신 역사가 우리에게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에스드는 민족의 절박한 위기 앞에서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드의 연합기도가 3일간 끝나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드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아하수엘의 왕의 눈에 에스드의 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심히 아리따왔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왕은 즉시 검호를 내밀었고 에스드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겠다 했습니다 하만을 그토록 사랑했던 왕의 마음이 에스드에게로 옮겨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띠에 자기가 달려 죽고 유다 백성들은 모두 구원되고 모르드기는 하만의 자리에 올라 이 메데파사이 120도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졌어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온 민족과 함께 기도할 때 그 애통과 눈물이 변하여 찬양과 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춤추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세상 어떤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요 사람 마음 달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스엠 돼지게 마음을 움직여 야곱의 일평생 보디가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워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인교회의 사명은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이에요 청교도는 떠나는 자에요 영국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자라야 청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의 청교도입니다 원래는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발을 디딘 지 113년이 되는 해입니다 1602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건넌 102명의 청교도들의 수와 똑같은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첫 발을 디디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디어서 드디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그 박봉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건축했고 조국의 독립운동 군자금을 떼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 제2의 청교도로 키웠어요 그 하와이에 이민 3세가 대부분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50개 주에 4300개의 새벽을 깨우는 한인교회를 세우고 그기에 불씨가 되었고 120개가 넘는 한인신학교를 세우며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수많은 시의원들과 상하원 의원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수가 250만 명이 넘고 60% 이상의 기독교인으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미국 국회에서 2003년 12월 상하원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 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제정한 이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미국에는 170개 이상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소수 민족 중에 한인들 이 한인들에게 미주한인의 날이라는 특권을 미국 국회가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 내 4300개 한인교회가 매년 1월 13일이 지난 첫 주일을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기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은 새벽을 깨우는 뜨거운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순교신앙의 후예들입니다 그 영적인 DNA를 갖고 이 미국을 살리라고 순교신앙의 후예들을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과 파트너 국가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보금 전파하는 영적 대붕을 익힐 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이 부흥에 내간에 불붙이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모르드기의 사명, 에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죄악으로 병든 이 땅을 위해 바할의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에스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의 미스마 회개운동과 영적 대붕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대붕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기처럼 에스도처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인교회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모든 민족 앞에 존귀한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